아 유튜브 영상가격 잡았다 아 나 안 됐는데 벌써 영상가격 잡았어? 맥마 개트롤 한 것만 모아서 하는 거야 개바람 걸릴 사람들만 보세요 이러면서 너랑 하면서 너가 똥 쌌던 모든 것들을 야 여기 크레이버 조심 야 오른쪽에 크레이버 있어 야 조심해 조심해 내꺼 죽으시.. 뭐야 아 맥마 미친새끼야 진짜 내가 말했잖아 우리가 조심해 몇 번 말했어 니가 오른쪽에 크레이버 있다 그랬지 와 죽이고 싶다 아니 치료하지마 니꺼 치료해 나 치료했잖아 치료했잖아 나 아 쟤 뭐해 나 피 한 칸 한 칸도 안 달았어 치료해서 왜 니가 아 나 나 치료한 거 아니야? 나 나 치료한 줄 알았지 아 저 삽트롤 진짜 미안해 미안 야 순식간에 치료캔 두 개나 나갔어 이거 봄수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치료캔? 아니 내가 먹었어 뭐야 맥마 또 먹었어? 와 나 두개 있어서 하나 봄수 먹으라고 먹은 것 같아 아 나 더 이상 못 참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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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흥 나 죽었는데? 뭐야 죽었는데? 바로 뒤집이야 살려줘 살려줘 으응 살려줘 아흥 살려줘 아흥 야 맥마 왜 죽었냐? 맥마 또 죽었어 진짜 어떻게 죽는 거지? 뭐야? 왜 죽었어? 머리 잡았어 이거 탱트 10발만 쓰면 죽어 10발 쐈는데 안 죽기만 해봐 하나 둘 니가 죽는 거였어? 니가 죽는 거였냐고 여기 돼지가 있는데요? 왜 내가 들리냐? 나이스 나이스 야 돼지도 약자를 알아본다 와 근데 그 와중에 맥마 놀이네 봄수 바로 뒤에 있었는데 제치고 그냥 맥마한테 달려갔네 야 맥마부터 하지마 룰루프터 해 아 망했다 룰루프터 하라니까 망했다 야 근데 나 약점 때리니까 돼지 두번 콧이네 산단총 어 맞아 이제 알았어 우리 먼저 가서 메디캡 먹을래? 아니 의무병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또 또 또 또 먼저 간만큼 좀비는 더 나온다는 생각을 왜 못해 여기 있어도 계속 몰려오던데 여긴 좀비랑 기한단총 있잖아 아니 군인이랑 인정 인정 여기가 안전할듯 맥마 판단력 오지네 여기서 여기서 기한단총 먹어 지금 돌격 속초 나오잖아 맥마 여기서 아니 니가 근접공격 쓸건데 속공을 왜 니가 들어 조합을 생각해봐 제발 야 집에 해그 있는데? 야 미친 잘가고 해그는 덜어두고 밑에 설치한다고 멍청아 아아악 아우 역시 맥마 방송인 제대로 한다면서 맥마 201키 의료병보다 레벨 낮아 말렙인데 혼자서 6렙보다 레벨 낮고 18렙보다 낮고 그리고 죽었어 강인 좀 오반가? 이 실력이 오반겠지 말렙찍고 뭐하는거야 진짜 말렙찍고 레벨 6이랑 15 16한테 발리고 있누 맥마에 또 잡혔어? 줄건 줘 줄건 줘 너 못찍었어 너 안되겠어 우리한테 검사받다 너 첫줄에 못찍었어 나 3213211 왜 3을 찍어? 아니 진짜 근데 3을 왜 찍어? 활기? 뭐야 저 개사기 아니야? 아니 활기를 왜 안찍은건데? 아니 활기 무조건 찍어야지 진짜 니가 어그로 니 그 방어막 보호막 생기는거야 그 노란색 보호막 저런 사기캐 아니 위생병이 왜 있어? 보호막 뿌리려고 있는거잖아 니 그냥 위생병 필요없이 혼자 근접하면서 보호막에 힐드가 생기는거야 피가 안깝죠 힐드가 있으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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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의 피드백 아주 좋아 이 새끼 맞게 찍은 특성이 없네 맥마 그만 쏴 이 새끼야 야 샀어? 야 나 아까 맥마한테 칼로 3번 썰렸거든 조심해 난 팀킬을 칼로 당할 줄 몰랐는데 그럼 날 계속 배드라고 차 올라오면 아무것도 못하지 야 맥마 왜 나까지 쏴? 나 아니야 나는 기관찍 닫고 있었는데? 기관단 총우에 맞았는데? 그럼 나야 하하하하 저 사람이놈 와 맥마가 나 죽였당 와 나이스 녹화 와 나이스 맥마 와 맥마 이거 일부러 일부러겠지 설마 팀원을 쏘겠어 일부러 아니면 아 이제 그만 쏴야겠다 고마워 맥마 다음 루루시아 아 괜찮아 다음판에 더 잘하면 되지 나이스 나이스 나도 항상 맥마한테 그 생각을 하거든 다음판에 잘하면 되지라고 근데 쟤는 이제 실례를 잃었어 다음판 똑같아 왜 그러냐 잘할 수도 있지 아 근데 맥마 괜찮아 너 그런 한결같은 모습이 좋아 아 쟤 죽었어 잘할 수도 있지 하자마자 죽네 역시 말과 행동이 반대되는 사람 나도 데려가 나 근데 이런 게임 너무 못한다 이런을 빼면 딱 맞지 않을까? 나 게임 너무 못한다가 맞지 않을까? 하하하하 맥마 귀엽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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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